네, 반갑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생생 한마디는 역시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고 적었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역으로 흑자로 돌이키는데 가장 핵심 키워드가 자동차와 조선이잖아요. 그 안에서 LNG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1승이 가장 핵심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강력한 시세까지 분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매크로적인 악재가 하나둘씩 좀 해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완벽하게 해소된 거는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6월달에 FMC 회의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을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초만마드라도 2차원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 상승을 조금 나와주다가 약간의 차익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믿을 건 실적뿐이다. 실적이 탄탄하고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 대표 종목들을 우리가 선점하고 있다고 하면 시장이 어떤 변동성에 흔들릴 수 있어도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고 확실하게 매수세가 강하게 쏠린다고 했을 때는 가장 폭발적으로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 종목 중에서 1승을 가져왔던 게 1승이 오늘 장중에 13%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사실 1승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인도네시아가 천연가스에 이어서 사실상 LNG도 수출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랬을 때는 국내 LNG 관련된 조선 3사도 있고 또 관련된 LNG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실적이 가장 탄탄한 1승이 또 가장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오늘 13%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가 제시했던 1차 보폭가 4,290원도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반러 관련된 핵심 수의 종목이기도 하지만 LNG 수주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을 때 LNG, 재계화 설비를 조선 3사에 공급하고 있는 1승의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도 섹터, 핵심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고 뉴스와 함께 같이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1승이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고 다시 한 번 제가 2차 보평가는 거의 5,500원을 설정해놨으니까 다음 달까지 중기적으로 상승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아스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GI 103, 101 관련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면역항암제 쪽을 굉장히 제압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HLB 제약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면역항암제 관련된 플랫폼을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코를 저는 기점으로 어느 정도 제압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가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중소형 제압바이오 업체들은 예전같이 어떤 신약 개발을 끝까지 완주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어느 정도 기술력을 입증된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목표로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GI 이노베이션이고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면역항암제 쪽에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주 아스코를 기점으로 다음 주에 시세 분출이 기대가 된다. 제압바이오 섹터들이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상습폭은 좀 제한적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반도체와 2차원지 섹터의 차이 매물이 추리된다고 했을 때는 제압바이오 섹터가 그 수급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 변동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이미 기수출을 두 번이나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술료가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해서의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결국 우리가 믿을 건 실적이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이 지금 현재의 어떤 변동성과 차이 매물이 약간 추리되면서 힘이 약하다는 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해드릴 종목도 결국 실적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타픽 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도 한데 매수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5천 5백 원을 매수과로 잡고요. 종목명은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 한 7거래일 정도 지금까지 5거래일이고 일주일 정도 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사실 DDR5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예전에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들이 심택을 비롯해서 대덕증자 또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큰 시세가 분출됐었었는데 이 DDR5 전환 시기가 좀 지연이 되면서 고점 대비 거의 대부분 반토막 이상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DDR5 전환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어떤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들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을 원하고 또 이제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기판 관련된 검사 장비 쪽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은 당연한 거고 또 반도체 업황이 또 회복되고 또 DDR5 전환에 대해서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오늘 탑비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하나 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장된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력 제품이 뭐냐면요. 기판 광학 검사 시스템인 AOI가 핵심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검사를 하고 나서 불량이 검출이 되면요. 바로 이제 수리 장비를 공급을 합니다. 수리 장비 같은 경우는 AOR 또 그리고 검사 장비인 AOI가 실질적으로 기가비스의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고성능 반도체 기판 검사 관련해서 FCBGA 또 그리고 검사와 수리 분야에서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이제 반도체 기판은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미세화가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대형화가 되고 있고 다층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기판 또 특히 고성능 반도체 기판의 검사와 또 이제 수리 장비는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서 기가비스의 어떤 실적 성장은 앞으로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다음 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제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장된 기업 특히 이제 상반기에 최대 IPO로 지금 각광받던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기가비스가 이제 상장할 때 일반 청약의 10조 가까이 몰렸고요. 기간 수요 예측에서도 1670대 1을 기록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서서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시그널이 좀 나아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기판 워낙에 지금 종목들이 납부과대가 나온 상태에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가비스를 가져왔고요. 사실상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품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의 주주를 비롯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76%가 넘는 부분을 사실상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시장이 풀린 부분이 2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품절주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6개월까지 보호 예산 물량이 잡혀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히 기가비스가 단기적으로 큰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의 어떤 수요 증가와 또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업황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기가비스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탑비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추세가 꺾이는 조정의 흐름들인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이끌어온 섹터군들이 AI를 필두로 한 반도체에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이런 어떤 전략도 만약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뷰를 우리 김준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종목이라고 예전처럼 다 똑같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키맞추기 일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사실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양극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리튬 또 전구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듯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상승하는 과정에 약간의 차이 매물은 나올 수 있어도 방금 말씀드린 삼성과 또 SK 하이니스가 좀 집중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쪽과 또 그리고 아까 김태우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차량용 반도체 쪽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가장 고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조정해 놔뒀던 것도 약간의 좀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대표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약간의 차이 매물이 출해되고 있는 거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강한 종목이 있듯이 결국 시장이 정상화되면 기술력이 있거나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매수가를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면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8만 원 정도를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만 5천 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6만 4천 5백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